지금 롤드에 비해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송미자의 무대입니다. 나의 모든 가슴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 놈의 자존심이 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대 그렇게 떠났지만 나는 어떻게 하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소리쳐 잡고 싶은데 그 놈의 자존심이 뭔데 그 놈의 자존심이 뭔데 돌아와요 사랑해요 한마디면 되는 나의 그 말 한마디 못해도 붙잡지 못했어요 잘 가세요 잡지 가세요 인사라도 건네요 나의 모든 가슴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 놈의 자존심이 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의 모든 가슴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 놈의 자존심이 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소리쳐 잡고 싶은데 그 놈의 자존심이 뭔데 그 놈의 자존심이 뭔데 그 놈의 자존심이 뭔데 돌아와요 사랑해요 한마디면 되는 나의 그 놈의 자존심이 뭔데 그 놈의 자존심이 뭔데 그 놈의 자존심이 뭔데 돌아와요 사랑해요 한마디면 되는 나의 그 놈의 자존심이 뭔데 그 놈의 자존심이 뭔데 그 놈의 자존심이 뭔데요 아멘 아멘